감사합니다. 슬관절이 외반되지 않고 중립 슬관절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착지하는 동작에서는 항상 무릎이 완전히 펴져 있지 않도록 하며 고관절과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정면에서 볼 때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착지 시에 발 전체로 착지하지 않고 앞발로 착지해야 합니다. 부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총 소요시간은 17분 이내이며 각 종목의 A, B 프로그램 진행 중 서로 교차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안 되고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통일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웜업입니다. 웜업은 훈련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웜업 단계의 목적은 활발한 신체 활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근육을 웜업함으로써 부상 확률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웜업 총 소요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진행합니다. 조깅, 앞으로 뛰기는 뛰는 도중 무릎이 외반되거나 발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엉덩이, 무릎, 발목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셔틀런, 옆으로 뛰기, 좌우 교대는 허벅지 내측과 외측에 있는 엉덩이 근육들이 관련된 웜업입니다. 이 운동은 속도 향상에 기여하며 운동 도중 슬관절이 외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선수 자세로 시작하며 오른발이 먼저 움직이고 왼발로 밀면서 옆으로 뛵니다. 왼발로 멈출 시 엉덩이, 무릎, 발목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경기장 절반을 가면 방향을 바꾸어 진행합니다. 백워드 러닝, 뒤로 뛰기는 고관절 신정근들로 진행합니다. 슬관절과 슬개 끈이 관여하는 웜업입니다. 뛸 때 발가락으로 땅을 디뎌야 하며 슬관절이 완전히 신전되어 슬관절 잠김이 발생하면 안 되고, 발을 뒤로 보낼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진행합니다. 항상 발가락으로 착지하는 것과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핸드워크, 내발로 걷기는 손목을 구부려 손바닥이 땅에 닿은 자세를 취합니다. 다리와 등을 쭉 편체로 유지하며 손과 발을 이용하여 걷습니다. 양다리 사이 간격이 어깨너비를 유지하며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스트레이트 레그 마츠, 다리를 쭉 펴고 행진은 양다리를 쭉 펴고 걷습니다. 각각의 다리를 자세가 위태롭지 않은 정도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며 몸이 뒤로 기울지 않게 하면서 가능한 높게 다리를 교대로 올리며 걷습니다. 동작 중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며 전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크레이들 워크, 닭다리 걸음은 전방으로 걸어가면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굽혀 몸의 앞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발을 안쪽으로 돌리며 양손은 들어 올린 발을 잡고 한쪽 다리로 서서 진행합니다. 각각의 자세를 취한 후 3초간 유지한 다음 다른 다리로 교차하여 반복합니다. 힙 로테이터 워크 고관절 회전 걸음은 옆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방을 보며 어깨 및 고관절을 직각으로 유지하고 한쪽 다리를 고관절에서 회전하며 다리를 물건의 위로 지나가게 한 후 바닥을 딛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에 앞서 웜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로 웜업이 되지 않은 차가운 근육을 스트레칭하게 되면 안 됩니다. 웜업 후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관절 운동 각도를 증가 및 유지시킬 수 있으며 관절 강식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운동 후 근육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며 총체적인 이동성과 운동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스트레칭 시에는 뛰거나 날카롭게 움직이면 안 되고 긴장된 부위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각 동작마다 30초간 스트레칭을 유지하며 근육을 느리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숨은 동작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호흡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5분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카프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은 오른 다리로 버티고 선 후 허리를 구부립니다. 몸과 직각을 이루게 손을 바닥으로 내리며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왼쪽 다리를 쭉 펴니다. 발끝을 잡고 위로 당겨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며 30초씩 2회 반복합니다. 카드리셉스 스트레칭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은 파트너의 왼쪽 어깨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뻗어 당신의 오른 발목에 앞쪽을 잡습니다. 오른쪽 발꿈치를 오른쪽 엉덩이에 붙이며 이때 구부린 무릎은 바닥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른 다리와 왼 다리를 가까이 붙여야 하며 잡고 있는 무릎이 날개처럼 옆으로 펴지게 하면 안 되고 허리를 구부려서도 안 됩니다. 3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방향을 바꾸어 진행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슬개끈 스트레칭은 오른쪽 다리를 전방으로 쭉 편 자세로 바닥에 앉습니다. 왼쪽 다리는 구부리고 발바닥이 오른쪽 허벅지에 닿게 합니다. 등을 곧게 편 채로 가슴을 무릎에 최대한 붙이며 등을 둥글게 구부리면 안 됩니다. 반동 없이 30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반대쪽 다리를 반복합니다. 이너사이 스트레칭 내측 허벅지 스트레칭은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똑같은 넓이로 벌립니다. 이후 오른팔은 오른 다리 쪽으로 뻗어주고 왼팔은 머리 위로 오른쪽을 향해 뻗습니다. 각 방향마다 30초간 유지한 후 방향을 바꾸어 진행합니다. 힙 플렉서 스트레칭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은 오른 다리를 앞으로 내보내어 돌진 자세를 취합니다. 왼쪽 무릎은 바닥에 닿아야 하며 양손을 오른쪽 허벅지에 가장 몸통 가까운 쪽에 놓고 엉덩이 관절을 향해 팔로 누릅니다. 이때 양쪽 고관절과 양쪽 어깨는 사각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체가 비틀어지면 안되며 가능하다면 균형을 유지하면서 왼쪽 발목을 들어 올려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이도록 합니다. 3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 다리를 반복합니다. 3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 다리를 반복합니다. 힙 플렉서 스트레칭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은 돌진 자세로 서서 앞쪽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뒤쪽 발은 발가락으로 밀어주며 고관절의 전방부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고관절을 전방부로 밀어줍니다. 상체는 바로 서 있어야 하며 고관절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자세를 취했을 때 무릎이 내반 및 외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0초 동안 2회 반복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배우 수준을 Playing 이런 거죠. 1. 2. 3. 9. 10. 11. 5. 코드리셉스 스트레칭 파트너의 왼쪽 어깨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뻗어 당신의 오른발목의 앞쪽을 잡습니다. 오른쪽 발꿈치를 오른쪽 엉덩이에 붙이며 이때 구부린 무릎은 바닥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른다리와 왼다리를 가까이 붙여야 하며 잡고 있는 무릎이 날개처럼 옆으로 펴지게 하면 안 되고 허리를 구부려서도 안 됩니다. 3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방향을 바꿔 진행합니다. 카프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은 앞 무릎을 구부려 길쭉한 돌진 자세를 만듭니다. 앞 무릎은 발목보다 전방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허벅지 앞쪽에 손을 넣어서 누르면서 뒤쪽 다리를 쭉 뻗고 뒤쪽 발 뒤꿈치를 아래로 누르며 진행합니다. 30초간 2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렝스닝, 근력 강화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근육 강화 부분은 하지의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하지 근력 강화 및 관절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운동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워킹 런지스 돌진 자세 걸음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돌진 자세를 취하며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로 박차고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 다리를 다시 돌진 자세로 만듭니다. 뒤쪽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게 진행해야 하며 앞쪽 무릎은 발목 위에 있어야 합니다. 동작 시 앞쪽 무릎이 외반되면 안 되고 만일 앞쪽 다리에 발가락을 볼 수 없다면 운동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훈련은 1분 동안 지속합니다. 러시안 햄스트링은 양손을 허리에 대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파트너가 뒤에서 발목을 강하게 고정하며 등을 똑바로 편 채로 무릎을 펴면서 바닥을 향해 상체를 낮춥니다. 이때 슬관절, 고관절 및 경관절이 일직선 상에 내려와야 하며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되고 허벅지 뒤쪽에 슬괴끈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훈련은 10회씩 3세트 반복하며 해당 소요시간은 1분 이내로 마무리합니다. 본 훈련이 어려운 사람은 다른 프로그램과 교차하여 진행하지 않고 프로그램 B의 운동을 진행합니다. 싱글토 레이즈, 발가락으로 일어서기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섭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리고 균형을 유지하며 오른쪽 발가락들을 이용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균형에 도움이 되기 위해 팔을 앞으로 내밀어도 무관하며 천천히 30회를 반복하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스팀 보트는 양 발목을 고무밴드로 묶습니다.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시작하며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한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부린 다리를 고관절이 움직이게 하여 앞으로 찹니다. 동작 중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0초씩 각각 실행합니다. 레이터럴 스텝 옆으로 발 옮기기는 양 발목을 고무밴드로 묶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상태에서 25에서 30cm 정도 옆으로 발을 딛습니다. 천천히 반대쪽 발이 따라와서 원래의 자세를 취하고 주어진 30초의 시간만큼 반복한 후 반대쪽으로 진행합니다. 스파인 햄스트링 브릿징 브릿징은 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발 뒤꿈치가 둔부에 가까이 오게 합니다. 반대쪽 다리는 쭉 펴서 허공으로 뻗어주며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쭉 편 다리를 더 높이 들어주며 등의 윗부분은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30초 시간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다리를 바꾸어 진행합니다. 앱도미널 크런치 복부 크런치는 등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땅에 붙인 자세를 만들어서 시작합니다. 어깨가 더 이상 땅에 닿지 않을 때까지 상체를 땅에서 들어올리며 3초를 유지하고 처음 자세로 돌아가서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목이 너무 앞으로 당겨지지 않고 중립 위치에 있게 한다면 손을 머리 뒤에 두어도 되며 가슴에 모아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플랭크 플랭크 플라이오 매트릭스 플리오스 이 운동은 폭발적이며 힘과 근력, 속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착지이며 앞에서 언급된 핵심 동작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반드시 부드럽게 착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점프 후 착지 시 슬관절을 굽히고 고관절은 편 상태에서 체중을 양발의 앞에서부터 굴리듯이 뒤꿈치 쪽으로 이동하며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본 운동들은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완료를 위하여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레이터럴 홉스 오벌콘 깔때기 옆으로 뛰어넘기는 힘과 근력 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15cm 높이의 깔때기를 왼편에 두고 섭니다. 깔때기를 뛰어넘은 후 무릎을 구부리고 앞발로 부드럽게 착지합니다. 오른쪽으로 뛰어넘은 후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모든 깔때기 훈련 중 연령, 나이 및 운동 능력에 따라 깔때기 높이 및 깔때기 없이 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소요시간은 30초이며 20회를 반복합니다. 포워드, 백워드, 홉스 오벌콘 깔때기 앞뒤로 뛰어넘기는 무릎을 구부려 깔때기를 앞뒤로 뛰어넘습니다. 동작 시 앞에서 언급한 핵심 동작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슬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합니다. 20회씩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싱글 레그 홉스 오벌콘 깔때기 한 발로 뛰어넘기는 한 발로 무릎을 구부려 깔때기를 앞뒤로 뛰어넘습니다. 동작 시 앞에서 언급한 핵심 동작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슬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합니다. 각각 20회씩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버티칼 점스 위드 스포츠 스페시픽 액티비티 수직 점프 최대한 높이 뛰기는 양손을 허리에 두고 앞으로 숙인 채로 섭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수직으로 뛰며 점프 동작과 함께 헤딩 등 운동별 필요 동작을 함께 해도 좋습니다. 계속 언급되는 착지 방법을 기억하여 20회 반복하여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시저 점프 가위뛰기는 오른발을 앞으로 해서 돌진 자세를 취한 후 진행합니다. 오른쪽 무릎은 발목 위에 와 있어야 하며 오른발로 뛴 후 왼발을 앞으로 보내어 다시 돌진 자세를 만듭니다. 이때 무릎이 내반되거나 외반되어서는 안되며 착지 동작을 기억하여 20회 반복하여 30초 진행합니다. 턱 점프 점프에서 다리를 가슴으로 끌어올리기는 바르게 선 자세에서 뛰어오르며 동시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착지 후 동작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다리를 쭉 펴고 착지하면 안됩니다. 부드럽게 착지하도록 노력하고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스쿼트 점프 스쿼트 점프는 스쿼트 자세에서 고개를 든 상태로 등을 곧게 펴고 시작합니다. 뛸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까지 뛰어오른 후 착지하며 처음에 스쿼트 자세로 복귀합니다. 무릎이 발가락보다 전방으로 나가거나 내반 및 외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초간 진행합니다. 180디그리 점프 180도 회전 점프는 수직으로 점프한 후 착지하기 전에 180도로 회전하여 착지합니다. 방향을 반대로 하여 반복하며 과도한 회전을 주의하고 몸통만 따로 돌면 안되고 무릎을 펴고 착지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같은 방향으로만 회전하지 않으며 착지 시 발 앞꿈치로 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30초간 진행합니다. Agility, 민첩성, 총 소요시간은 3분 동안 진행합니다. Shuttle Run with Forward Backward Running 구간 달리기, 앞뒤로 뛰기는 첫 번째 깔때기에서 출발하여 두 번째 깔때기를 향해 전력 질주한 후 세 번째 깔때기까지 뒤로 돌아서 달리고 마지막 깔때기를 향해 전방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소요시간은 1분입니다. Diagonal Runs 뛰면서 방향 전환은 바깥쪽 디딤발에 무릎 잠김 발생을 막도록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적절한 기술 및 안정을 익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첫 번째 깔때기까지 사선으로 달려가며 오른발을 회전축으로 돌아서 두 번째 깔때기까지 달려갑니다. 이제 왼발을 회전축으로 돌아서 세 번째 깔때기까지 달려갑니다. 바깥발은 외반되면 안 되고 무릎관절과 엉덩이 관절을 살짝 구부리며 무릎이 발목 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1분 동안 3회 통과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바운딩 런 깡충 뛰어 달리기는 고관절 굴곡근 강화 및 힘과 속도의 증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사이드라인에서 출발하여 반대쪽 사이드라인까지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올리며 달립니다. 고관절은 펴고 슬관절은 살짝 굽히며 앞발로 착지하여야 하며 운동이 쉬워지면 거리를 늘려 강도를 올려줍니다. 퀵핏 빠르게 발 옮기기는 선을 그어놓고 오른발을 전방 및 우측 방으로 선을 넘어서서 딛은 후 빠르게 왼발도 같은 방향을 딛습니다. 다음 발은 오른발을 후방 및 우측 방향으로 다시 선을 넘어 딛은 후 다시 왼발이 따라가도록 진행합니다. 30초간 빠르게 한 방향을 진행한 후 방향을 바꾸어 진행합니다. 네브레스카 드릴 네브레스카 드릴은 두 개의 깔때기를 약 9m 간격으로 세워두고 첫 번째 깔때기의 오른쪽에서 출발해 두 번째 깔때기의 왼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첫 번째 깔때기를 마주할 때까지 회전한 후 첫 번째 깔때기의 오른쪽을 향해 달립니다. 두 번째 깔때기를 마주할 때까지 회전합니다. 이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팔자 모양이 되며 양쪽 깔때기의 오른편에 서서 두 번째 깔때기를 향해 평행하게 달린 후 두 번째 깔때기에 도달하면 뒤로 뛰어서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시행해야 하며 회전 시 깔때기를 한 손으로 살짝 건드려서 진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철원 교수와 진천선수촌 주치의 김세준 정형외과 전문의가 제작하였으며 진천선수촌 영상 분석팀에서 촬영 편집하였고 여자 모델은 장대높이뛰기 국가대표 최예은 선수가 남자 모델은 경희대학교 아이스하키팀 수석 AT 및 안양주니어 피겨스케이팅 AT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철 트레이너가 도움을 주셨습니다.